안녕하세요. 경태지의 thinking of wine. 오늘은 와인 나무 상자, 와인 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 박스라고 검색을 하면 쫙 나오는데요. 이 와인을 담는 나무 상자를 의미를 하죠. 이 와인 담는 나무 상자는 요즘은 굉장히 구하기에 힘들어졌어요. 원래는 이게 옛날에는 다 와인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나무 상자를 썼었는데 요즘은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종이 상자, 골판지로 만든 종이 상자로 다 바뀌고 있는 실종이거든요. 원래는 이 나무 상자는 프랑스에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내수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간 활용에도 적합하지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류를 하다보면 이 와인 상자를 자꾸 옮기다 보면 이 나무 가시 같은 데 찔리기도 하고 튀어나온 이제 못 같은 거에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 상처를 입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못한 상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법 이게 참 모양 있죠. 이쁘고 그 다음에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선반이나 아니면 화분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 상자를 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요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점점 종이 상자로 점점 변해가고 있고 칠레의 일부 고급 와인들이나 1865나 그런 것들도 쓰는데 대부분은 요즘 많이 없어졌고요. 아니면 칠레의 아주 플래그십 와인들, 고가 와인들이나 아니면 프랑스 보르도의 특급 와인들만 이제 이런 나무 상자를 쓰고 있고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 상자를 진풍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와인 박스 또는 와인 상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사제로 만든 이 짝퉁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공구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진풍 와인 상자 저도 저희 집에 몇 개 있는데 그거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담기 위한 용도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부서져요. 그러니까 못도 조그만 걸 쓰고 그다음에 나무도 얇은 걸 쓰고 또 거의 쓰다 버린 그런 나무를 쓰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걸 이제 수납장 같은 걸 만드는 거는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잘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제품을 쓰시는 게 오히려 또 좋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대략 한 2만 원대 중반 뭐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만 한 2만 원대 중반이면 제법 쓸만하고 그리고 또 진품 느낌이 상당히 나는 그런 상자를 구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찾아서 정말 그런 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진품을 구하시기 위해서 와인샵들을 계속 돌아다니지 마시고 와인샵들 돌아다녀도 샵들이 그런 갖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제를 사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오르시나요? 이번 편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